가수 오유진이 진주시 홍보대사 활동 연장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오유진이 진주시 홍보대사 임기를 연장했다. 오유진은 학업을 솜실이 이어가는 동시에 홍보대사로서 진주시의 아름다움과 시의 미래 발전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유진은 지난 2021년 진주시 최연소명의 홍보대사로 위촉뜯다. 최근 미스트로3에서의 활약으로 진주시의 자랑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 행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오유진은 다시 한번 홍보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진주시가 더욱 큰 발전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유진은 솔로 싱글 사랑꽃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최근 미스트로3에서 미를 차지하는 등 젊은 트로트 시장을 이끌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유진은 다시 한번 홍보대사로 돌아오고 있다. 한편 오유진은 다시 한번 홍보대사로 돌아오고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